액면 분할 이후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내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상승을 재개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2분기 영업이익은 15조 2천억 원 초반대 정도입니다. 일단 눈높이는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좀 밑도는 수치입니다. 사실 6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이것만 부합한다면 그래도 선방이다라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일지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는 물론 개별 종목이기도 하지만 시가총의 1위기 때문에 약간 코스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신흥국의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주로 나오는 게 삼성전자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는 매출은 60조 정도 수준이고요. 영업이익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15조 2천억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60조 5천억이었고요. 매출이 60조 5천억이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15조 6천4백억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했었던 삼성전자의 이익이 조금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엠 부분 핸드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4조 600억 정도의 이익을 냈던 부분이었는데 2분기 실적은 2조 원대로 거의 반토막난 그런 실적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과 함께 나름의 이제 그 혁신적인 그런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었던 S9의 좀 글로벌 판매량이 부진한 점이 이러한 그 하락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랜드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LCD 가격 또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IM 사업부는 좀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이제 대책의 평가입니다.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디램 가격이 지금 지속적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지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분기까지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는 디램 가격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과 함께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 같고요. 아이폰도 이제 신규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디스플레이의 수익성 반등도 일정 부분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 5일 날 한국은행의 5월 국제수지를 보게 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81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9월 123억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한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라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서버 투자 증가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GPU의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PC 수요도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이 어떻게 보면 기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달에 중국 법원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판매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이러한 어떤 분쟁에 대해서 좀 불이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마이크론이 수주했던 그 물량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갖게 되는 그런 반사 이익도 단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면서 반도체 굴기를 포함한 굉장한 신사업에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보를 만약에 감안해서 놓고 본다면 한국 업체들 또한 조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그만큼 좀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미 반도체 가격 단합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징금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많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대략 8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사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인데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내일 아마 실적 발표는 장 전에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만큼 어떤 실적이 나올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러려고 액면 분할을 했나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일 일단 실적 발표 추이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